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 플레이하기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새로운 포켓몬을 만나면 모두 잡아라. 보감 완성을 위해 어차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잡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습니다. 둘째, 휴식 기능으로 시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같은 지역을 다른 시간대에 여행해야 다양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상 오디오를 켜고 게임하세요. 내 근처에 1호치 포켓몬이 나오면 소리를 통해 알려줍니다. 달려가다가 이상한 알림음이 들리면 일단 멈추고 주의를 살피세요. 넷째, 자동 저장 기능을 꺼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호치 포켓몬을 발견했을 때 또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수시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죠. 자동 저장 끄고 직접 저장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다섯번째, 눈에 보이는 모든 재료를 모으세요. 몬스터블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고 필요 없다면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가방을 충분히 확장하세요. 여행 중간에 희귀템을 발견했는데 가방이 좁아서 줍지 못하면 안되겠죠. 가방 확장은 본부 1층 계단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요. 일곱번째, 모아둔 재료는 캠프에 가면 모두 창고에 넣어두세요. 도구를 제작할 때 재료를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창고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지도에서 시공에 균열이 있는 지역을 발견한다면 꼭 탐색하세요. 희귀 포켓몬이나 아이템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홉번째, 눈이 빨간 포켓몬과 싸우는 것을 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물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잡게 된다면 큰 보상을 얻게 되죠. 전략을 세워서 도전하세요. 쉬운 것만 하려고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번째, 너무 급하게 뛰어다니지 마세요. 천천히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빨리 끝내겠다고 추가 퀘스트 다 패스하면서 주의도 둘러보지 않고 플레이한다면 당신은 많은 재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은 항상 처음이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까지 10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무조건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플레이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활용하시면서 재밌게 즐기세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요.